다시 해봐, 우리는 빅캣스! 되게... 여러분, 우리가 왜 왔느냐? 이제 콘서트 끝나고 단체 V LIVE를 한번 하려고 왔는데 이제 휴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네,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짧게 하고 괜찮답니다, 솔직히 다시 이 친구가 왔네요 그래서 딱 그 상처 없나 저희가 실물이 오면 이렇게까지 못생기지는 않았는데 아니 진짜, 막 그늘이 쪄서 그러다 필터를 아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죄송한데 필터를 지금 다시 켤 수 있나요? 죄송해요 내가 정면을 보면 봐봐, 얼굴 그림도 하나도 안 나왔나 정우 씨, 콘서트 시간에 뭐 왔어요? 콘서트 이후에 콘서트 이후에요? 네 뭐, 콘서트 전 이력으로 왔어요 아, 뭐예요? 사진, 사진 핑받돌아져요 사진 진짜 핑받돌아 시간으로 왔어요 핑받돌아 시간 왜 기억도 돼? 핑받돌아 네, 일단 서른에 그, 서른에 맞는 기분 나 그거랑 똑같이 사진 찍고 싶다 첫 공연 때 했었어, 그걸 마치 3월 10일 아니, 그 드라이븐에 나랑 호비랑 그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뒤에 워크스프리 뜨면서 그지, 멋드지 생일이랑 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고 네 너무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뭘 제대로 한 게 없어 나 혼자 V LIVE 할 때 초본 거 말고는 네 너무 그게 정신이 없더라 그날 또 리허설 했고 어 그러니까, 그럼 다음 공연 있으면 빨리 잘해 아니요 아무것도 그, 나는 지금 막 그 주변 지휘분들이 이제서야 조금 챙겨주고 밥 먹고 이러고 이러고 딱 생일 시즌이 있는 거지 뭐 뭐, 그게 대수입니까? 나, 지나도 파티가 끊고 왔어 이제 한 번 이제 보는 건데 없었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까먹고 갈 거예요, 서운해 진짜 그냥 밤에 울 걸 네 진짜 안 일 있어 자, 여러분들 댓글 좀 읽어봅시다 댓글 아, 근데 진짜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이어를 끼면 클랩버스 하나도 안 들어요 응 그러니까 조금 슬퍼서 네 음악이 나오면 네 근데 난 뒷줄 몇 번 뺀 거 같아 어, 그래 너무 심심해서 그 그 어, 나 다린데 안 하셨잖아 유튜버로 그 아미부들이 워크가 들어있어 오, 와 와 와 보이러그? 알아요? 형 봤어요? 공연 보이러그 같은 거? 어, 봤어? 이거 많이 많이 찌지? 나 그거 나 그거 나 그거 그거 신경 아니 형, 그리고 저는 블랙스완할 때 넘어졌는데 응 아, 맞아 멋있는 척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어, 이렇게 어, 이러다가 까닭 넘어지니까 아하 나 심지어 영상 봤어 내가 봐도 되게 자연스럽더라 요즘에 나는 불가능한 길 가다가 포할라를 만날 수 없잖아 응 그렇지, 너는 길 가다가 말은 볼 수 있겠다 난 길 가다가 뭐 뭘 봐야 돼? 공더루 근데, 근데 약간 그 나도 팬들이 싸우고 있대 Q&A도 뭐 뭐 스토리를 어떻게 올려놔 너 하려고 했었지 나 하려다 나 하려다 나 하려다 고양이 보러 가는 거 같아 스토리 얘기를 하는데 니가 못하다고 나 너무 쪽팔려가지고 아, 고양이 보러 원래 아, 라면 먹고 갈래 소홀콘 잘 끝난 거 같아 제가 말대로 라스페가스 오콘 잘 준비해야지 아니, 나는 나는 정말 설레는 게 근데 난 너무 기대해 지금 나 라스페가스 날씨가 어떠지? 너무 좋대 너무 좋대 4월 엄청 덥지 않아요? 이거 그럼 151마리만인 거 같아 1등은 말이야 151마리만인 거야 오리지널 못해 그렇죠 151마리? 아, 디지벌린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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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형 찍어주는 사람 되게 멋있게 아니, 나는 진짜 무슨 마켓다 쓰나 봐 아니, 내가 물어봤다 제형 아니, 다 똑같이 거 해주지 말아봐 얼마일 거 같아 형, 내가 물어봤다 누가 찍어주세요? 내가 똑같이 찍어주시는 사람이라고 아, 진짜? 이 정도면 아닐까? 아니, 이제 인스타가 셀렉이죠 셀렉 사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어 시력 정보랑 보내야 하는데 벌써 몇 년 됐다 진짜로? 10년 뭐 그거 아, 진짜? 갱신 기간이면 어? 어? 콘서트 때 네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운전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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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팁 네 요즘 요즘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만 모바일 운전면허 중에 나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중에 나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중에? 그리고 이제 신분증 안 가져오잖아 진짜? 예전에 신청했는데 그런 거 진짜 좋다 근데 이번에 운전면허 중에 바뀌었지 않나요? 어, 나 이제 배고파요? 나 배고파 밥 드셨어요? 야 점심을 적게 먹어야 돼 형, 우리 아침부터 같이 있었어 아, 그치? 나 배고파 배고파 나 배고파 1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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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 많이 요라고 좋아요하고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세상에 사람할지 몰랐어 아직도 좋아요 글씨예요 와, 진짜 그때는 우리가 그때는 시점 자수도 갑자기 멈췄고 우리 여기도 다 끊겨 제 생각에는 지상에든 우리 할만 했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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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이도 문제인 것 같아 아, 죄송해요 저희가 아니, 내가 봤을 때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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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갑자기 300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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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 하트? 어, 1억 하트 근데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? 여기는 2억 뜨는데? 지금 밥 시켜서 밥도 같이 먹을래요? 밥 먹을래? 그래, 알다OH 아..